고고마이 시트마스 처음 남긴건가? 지윤 한국사람 같지 않아요? 지윤 아 뭐야? 안녕하세요 심씨 아 뭐야 안녕하세요 심씨 지윤씨 시험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갑시다 귀여워서 미안해 체인지 해주세요 아 제가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한번 봐주실래요? 그렇게밖에 못해요? 그럼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쭈욱 쭈욱 왜 이렇게 밝게 나오냐? 그니까 형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냐?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? 조명이 너무 세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한 거예요 형 이거? 몰라요 이거 어떻게 그거 조명 치워때문에 못다 그거 나도 나도 이제 하기를 했어요? 어 너보고 작박은 하기로 했어 아 나 깜짝 놀래라 박지민한테 질 수 없어 나한테 질 수 없어? 형은 아이돌력으로는 나한테 안 될 텐데 10초밖에 안 나왔다 뭐 좀 해줘요 빨리 이거 놀란다 이거 태도 놀란다 이거 했잖아요 그냥 사라져 끝난 거예요? 뭐야? 저 형 마지막에 뭐야?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태도 놀란다 펜싹 태도 놀란다 유튜브 올린다 이거 화이팅 화이팅